2014년 8월 영국 잉글랜드의 노팅엄. 영국 왕립 우체국에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택배가 안 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편지, 소포 등의 우편물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 정도면 파업한 거 아니에요? 유럽에는 가끔 공공기관 파업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체 뭘까요? 이 전무후무한 택배 대란에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잡혔는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범인의 정체는 집배원이었습니다. 집배원 샌딥싱의 집 쓰레기통과 자동차에서 사라진 우편물들이 발견된 건데요. 아니 배달을 해야 될 분이 이거 뭐 훔쳐서 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훔쳤다, 그거를? 집배원 시행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가로챈 이유. 아니, 우편물이요. 너무 무거웠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뭔 소리야. 오늘 뭔 소리야 19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본인의 1위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당연히 물건이면 무게가 나가는 거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얼마 전에 싱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 상실감의 몸무게가 19kg이나 줄었답니다. 더 어이가 없네. 그래서 갑자기 살이 빠져서 힘도 없는데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들기가 너무나도 버거웠답니다. 애야, 뭐야. 아니, 그러면 이를 관둬해줘. 제 말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무려 279건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요. 아니, 뭐 그냥 다 스팸 편지 같은 거였어요. 내용을 봤니? 아니, 중요한 계약 서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걸린 서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배원 싱의 어이없는 만행과 그의 황당한 변명까지 세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들 피해를 입었다. 집배원으로서 자격 상실 당장 해고해라 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집배원 싱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됐고요. 2015년 2월 영국 법원은 싱의 우편물 절도와 배달 지연 혐의를 인정. 200시간의 무급 노동과 약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 싱,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꼭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택배 업무에 더욱 고생해주는 전국의 집배원 택배기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일로 좀 상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